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줄였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준비하고 또 깨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 된 거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듯이 인도하여 내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십자가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못 박히도록 팔 것 팔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을 때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지 흉계를 꾸미면서도 또 동시에 말하기를 이렇게 명절 때에 예수를 잡았다가는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좋은 때를 잡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또 가론 유다는 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겠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 가론 유다는 나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거래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너희는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넘겨주겠노라고 그 은삼십을 받아오죠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삼십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해요 이 성경을 보면 종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로 주인에게 지불하는 값이니까 종의 몸값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헐값에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에 한 여인의 이름 모를 여인의 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아주 귀한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죠 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런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여인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 왜 그러느냐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의 나오는 반응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 가론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고는 예수를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고 오직 이 한 여인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에 하고 있는 이 반응들 그리고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반응의 동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흉계를 꾸몄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종교적인 그런 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방해가 되고 또 손해가 되고 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이 마음들 이 동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오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말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 메시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해 오셨고 드디어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냐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얻을 가장 큰 유익 가장 큰 그런 자신을 위한 그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로 예수님을 넘겨줄 배신할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줄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었죠 오직 이 한 여인만은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깨닫고 안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귀한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였을 텐데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분이신 것을 알기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드리면서까지라도 주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보다 더 귀하기에 주님이 더 귀하기에 그것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 주간이 되고 또 이제 부활 주일까지 이어져 나아가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깝게 나아가는 이 시간 물론 이때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동기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었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하든지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또 이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주님께 드리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 때로는 자신의 유익과 또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잡아주길 흉계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고 헐값에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 기회를 찾는 자들도 있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드려서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십 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 어떤 것 내가 소유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것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거룩한 낭비와 희생까지라도 우리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십자가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많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